이 자막은 지난해 주의한 공연을 통해 이제부터 너의 기억 4면을 품 거야 넌 완전히 채널에 빠지게 될 거야 하나 둘 셋 주어가 보이지? 계속 이상한 개구여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잠 있었지 누군가 목을 메고 있어 거기 있는 게 누구지? 대충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넌 내 몸에 믿지 기억은 천천히 떠오를 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시오 날 만나서 빈선대 계속 소대가 들려 이제 기억났어 당신이지 우리한테 최민을 건게 한억원 쓸 Round 나의戲 넹 놀아 잠시 우리의 가게 은하 속에서 매일 여름 난 나의 티 한글자막 by 한효정